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강세로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은 2분기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정유사들의 2분기 이익은 1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왜 그런지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주간 평균 기준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석유 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때문입니다. 이 같은 정제마진 강세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두드러지더니 4월 들어서 매주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.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2분기 정제마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 및 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며 양호한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럼에도 정유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. 지난 1분기 1조 6,4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SO1은 1분기에 절반을 조금 넘는 영업이익을 2분기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2분기 정제마진이 1분기보다 더 높은데 이익은 왜 줄어들까? 그 답은 정제마진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과 재고 관련 이익 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정유사들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구입하면서 경우에 따라 웃돈을 지불합니다. 이 웃돈을 감안하면 실제 정제마진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. 현재 정제마진에서 OSP를 빼게 되면 실제 정제마진은 높지 않고 또 이마저도 정유사 선입분기점인 배럴당 4달러의 마진을 제하게 되면 실제 정제마진은 3달러 내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 더욱이 현재 높은 고유가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된다면 정제마진은 언제든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고요. 게다가 국제유가가 2분기 들어 100달러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만큼의 재고 관련 이익 효과를 2분기에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. 정유업계는 향후 변수인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른 석유 수급 변화와 환율 변동성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.